기원전 1세기 중국 한나라는 흉노에게 공무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11대 원재가 즉위했을 때 흉노의 우두머리는 자신과 결혼할 여자를 바치라고 하게 되죠. 당시 원재는 3천명에 달하는 국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원재는 자신과 동침할 국녀의 외모를 일일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화공에게 얼굴을 그려오라고 시켰었죠. 이때 수많은 국녀들이 화공에게 뇌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 중 왕소군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돈이 없었는데 화공은 뇌물을 바치지 않은 왕소군을 못생기게 그리게 되죠. 황제는 못생긴 왕소군의 그림을 보고 흉노에게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나타난 왕소군은 절세미녀였죠. 흉노의 우두머리는 왕소군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함께 흉노로 돌아가게 되고 그 결과 화공은 처형당하고 흉노와 한나라는 60년 가까이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